샘포드 노년 내과에서 만난 미국 상위 1% 시니어분들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올드머니, 즉 오랫동안 부를 축적하고 대대로 그 비결을 전수해온 부자라고 생각하면 적절하겠습니다. 이들은 부도 중요하지만 부를 풍족히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어 건강을 정확히 관리하여 이를 자녀들에게도 전수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시리즈로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리며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만나실 텐데요. 그들이 건강을 위해 하고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나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 나의 모습과 대조하다 보면 정확히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탠포드 시니어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만나보고 싶다면 이번에 출간되는 제 책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링크는 안에 걸어놓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분은 83세 남성, 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시니어분입니다. 이분은 중증 치매를 앓고 계셨지만 근육량이 상당하여 낙상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내 두 다리로 건강하게 살아가며 독립성을 지킬 수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도 손실 없이 많은 근육량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면에 나가는 그래프를 보면 근육량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X축은 나이, Y축은 근육량을 나타내는데 장애 구간과 개인에 따른 근육량의 차이를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근육량은 청년기, 장년기에 많은데 이를 잘 유지하면 노년기에 들어가도 장애 구간에 들어가지 않죠. 반면에 장년기 때부터 근육량이 부족하거나 또는 운동 부족으로 근육량이 급격히 떨어지면 장애 구간에 훨씬 일찍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소고기 고르실 때 마블링이 잘 되어 있는 고기 좋아하시죠? 마블링이란 지방이 근육 사이사이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뜻하죠. 하지만 이런 마블링이 우리 근육에 나이 들면서 나타난다는 것 혹시 아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지방이 침투하여 근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근지방증이라고 합니다. 2015년 에이지스 레이저 백 스터디에 의하면 허벅지 근육에 나타난 근지방증은 근력 감소, 걷기 속도 저하, 그리고 높은 사망률과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걷기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종아리 근육만 대표적으로 단련을 하기 때문에 걷기 운동을 좋아하시는 한인 어르신들에게는 꼭 명심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허벅지 근육을 더욱 단련시켜 허벅지 근지방증을 예방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근감소증과 근지방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앞에서 함께 본 그래프처럼 내 근육량을 하루라도 젊었을 때 최고치로 만들어 놓는 것이 정답일 텐데요. 그럼 근육은 어떻게 키울까요? 근육을 키우려면 익숙하지 않은 스트레스를 근육에다가 주면 됩니다. 쉽게 말해 저항을 주라는 뜻인데요. 이를 가장 쉽고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헬스장에서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아령으로 집에서 운동하려고 하시지만 아령은 중급자 운동이고요. 어렵고 다칠 수 있습니다. 헬스장까지 가기는 귀찮지만 그래도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초보자분들에게는 더욱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으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혹시 아셨는지요? 미국 상위 1% 부자들은 학창시절 때부터 스포츠나 운동을 꼭 해야 명문고등학교나 명문대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워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근육량을 최고치로 만들어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젊은 시절 키워놓은 근육이 노년기까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네, 다음 이야기는요. 스탠포드 캠퍼스 안에 앤더슨 센터를 기부한 미스터 앤더슨을 만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옆에 나가는 영상들도 봐주시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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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